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소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초보자라서 손절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백화점입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종목이 무려 31가지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반도체 종목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메타버트, 메타버스 ETF까지 가지고 계셨는데요. 고민되는 종목들만 추려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RFHIC, DS단석, LG전자, SFA 반도체입니다. 비중도 굉장히 다양하시고 업종도 굉장히 다양한데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SFA 반도체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보니까 고영도 가지고 계시고 HPSP도 가지고 계시고 제주반도체, 삼성전자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SFA 반도체가 고민되신다는 게 그만큼 또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SFA 반도체 좀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도 괜찮을까요?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좀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한번 상승 나온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 나오기 전때 비슷한 가격대까지 지금 돌아왔는데요. 지금 뭐 사실 이 종목은 앞으로 손절을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눌릴 때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종목이 되게 많아서 한 종목당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보자. 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이제 HBM이라든가 이런 게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 한다면 후공정 패키징 쪽 이러한 관련 종목분들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고 사실 AI 관련해서는 이 종목은 많이 못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더 눌리면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이 더 좋아 보이고 만약에 비중 확대할 여력이 좀 없다 하시면 그냥 지금 선에서 굳이 손절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반도체 주들은 조금 더 담아보자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고요. LG전자 한 번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그냥 이대로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격대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일단 알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LG전자가 예전에 19만 원 갔을 때는 F카 이슈가 굉장히 컸었던 거고 3분기를 제외하고는 4분기 실적 때는 굉장히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가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컸고 특히 전장에 대한 부진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가늠을 했을 때 물론 이게 전장 매출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가늠을 했을 때는 제가 봐야 할 때는 충분히 10만 원이나 12만 원대 사이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지 못했다는 점 물론 향후에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일단 보이곤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클로이버스에 대한 이런 수요가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은 9만 원대와 10만 원대 사이 밴드 내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다음으로 비중 1%대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DS 단석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1.18%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DS 단석은 1.45% 비중을 가지고 계시네요. 신규 상장주와 함께 최근에 뮤직하우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비중이 1% 정도니까 좀 과감하게 손절을 해보는 방법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은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이 너무 적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한번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좋고 이 기업은 지금 영업이익 쪽이라든지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 배당, 여러 가지 좀 환경적인 그런 조성돼 있는 부분들이 되게 우호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1%의 비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부분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 이게 바이오 연료라든지 미래 대체 연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 폐배터리, 약간 환경적인 부분과 좀 밀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도가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자르는 것도 손절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기업이 지금 너무 매물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비중이 작다라고 해서 그냥 또 방치를 하고 계시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빠른 종목으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비중을 조금 더 태워서 지금 1%의 비중을 넣고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런 여력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저는 DS 단석에 대해서는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그대로 가져가보자 DS 단석은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이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또 로봇주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바이오 종목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뭐 ABL 바이오, 셀트리온제약 바이오 종목 참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화진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또 여쭤볼게요. 바이오 종목 내에서 좀 종목을 압축해본다면 어떤 종목으로 압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ABL 바이오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2022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때 산호피한테 기술 이전했던 게 2년 만에 지금 비임상 결과가 굉장히 잘났었던 거고 사실 어제 급등했던 거는 특히 로쇼 쪽에서 우리가 BBB 셔틀이라고 하는 게 일반 사실 단일 항체는 이게 뇌 쪽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게 힘듭니다.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항체 플랫폼이 굉장한 중요한 측면이 있었고 사실 어제 로쇼가 있었던 건 사실 이중항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던 거지 ABL 바오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ALCR에서 신규 이중항체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두 개를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사실 이상호 대표님이 꾸준하게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을 계속 강하게 가져왔었고 물론 그동안 그렉 바디 B 정도만 기술 이전이 나왔고 이번엔 그렉 바디 T 같은 경우가 이번 ALCR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주목받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오켄 바이오와 사실 ABL 바이오는 굉장히 좀 중요한 4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대는 저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3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계속해서 가져가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31개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종목 정리 꼭 잘 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계좌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사연과 함께 문자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이 종목은 팔면 좋겠다. 이 종목은 더 사면 좋겠다.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조조의 운수 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세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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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